안녕하세요. 네, 좋습니다. 해보세요. 네? 뭐라고요? 제일 친한 점? 아, 신난 점. 신난 점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. 좀 쉬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고마워요. 일단 응원법을 해야 되고요. 근데 쟤는 응원법을 몰라가지고. 이렇게. 무벙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제가 볼 때 아직 눈 씌위밖에 안 했어요. 제 이름은? 오, 신박한데? 어허? 부지런. 부지런함. 맨날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이런 거. 말 좋아해요. 네. 이틀? 진짜. 잠시만요. 너무 대견해요. 그냥 아, 근데 힘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너무 잘 나왔고. 저 스스로에게도 좀 발전한 것 같아요. 좋았지만, 힘들었지만, 좋았지만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. 이틀?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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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약간 꼭꼭꼭꼭. 이거는? 오, 그렇게 브이라이브 마마무 플러스 채널에서 33,000원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안 외칠 것 같아요. 저희 멤버들이. 아니요. 외로울 것 같아요. 콘서트 선배인 선생님한테. 우리 갈게요. 점점점점. 질문해주세요. 질문. 어. 질문. 준비 잘 되어가고 있어요? 네. 어. 많이요. 약간 이번 콘서트는 최초일 것 같아요. 약간 문길동이 될 수 있는. 동에 번쩍, 서에 번쩍. 다양함을 확실히 그냥 그 한 콘서트부터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디에 있냐고요? 지금 집에 있죠? 이러실 거예요? 인형의 집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펼쳐서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인형의 집처럼 저의 옛 과거 사진들과 함께 공개를 또 뗄 수도 있고 보는 사람들만 알겠죠? 인형. 아니죠, 그거. 네. 없어요. 잘하고 예쁘셨어. 잘하고 빨리 안무 짜고 예쁘셨어. 잘하고 쉬웠어. 잘하고 쉬웠어. 술이야? 1,2,4,9,2,9,1 1,2,4,9,1 1,2,3,3,8,1 2,3,3,2,2,4,1 다같이 잊나가 와 됐어요? 네. 목이 너무 아파요. 약간 이렇게 되게 이런 거리두기 인터뷰 좋은 것 같습니다. 수고하세요.